1번, 2번, 3번,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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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, 4번,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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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풀어. 저한테 왜 이러세요.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. 고개 틀어. 너 백산 알지? 무슨 산이요? 니가 의열단 유가족 신청했잖아. 이게 니 할아버지라며. 예, 예. 그럼 백산을 아는 거네. 아닙니다. 그, 할아버지가 아시는 것인지 전 모릅니다. 전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. 아버지한테 얘기만 들은 겁니다. 정말입니다. 그럼 아버지한테 지도에 대해서 들은 게 있겠네. 지도요? 아니요,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. 아, 정말 아니다. 정말 아니다. 진짜 아니다. 진짜 아니다. 진짜 아니다. 이 친구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? 장민재라고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. 민재. 데려와. 민재를 왜요? 아들 얼굴을 보면 백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날지도 모르잖아. 안 그래? 데려와. 아잇!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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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가 좀 생각이 나? 우리 민재대로 고지 마세요. 차돌이! 차돌이 저리도 있어. 좋아. 30분 줄게. 네가 먼저 생각이 나는지 네 아들이 먼저 오는지 한번 보자, 응? 뭐 나빴다고 부르잖아요? 뭐 나빴다고 부르잖아요! 뭐 나빴다고 부르잖아요